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민주당이 법사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 지금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. 세택을 했고 또 과방위에서는 지금 온갖 가수들을 전부 다 또 신청을 했어요. 문화 예술인들을. 참고입니다마는 참 국회 갑질이 정말 이게 도가 넘어가고 있구나. 야당이 지금 뭐 청문회 한다고 그러면 이 청문회 자체도 지금 사실은 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원래 검찰총장은요. 유신 시대 이후에는 한 번도 검찰총장이 상임위라 이런 데 참사한 적이 없습니다. 국정감사 때만 나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 뭐 이런 것들을 기하기 위해서 일체 나오지 않고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. 김오수 전 검찰총장. 2022년 4월 달에 검수완박법이 이제 그때 통과될 때였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본인이 직접 그럼 상임위에 참석 을 해서 이 법안의 어떤 통과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확실하게 밝히겠다 반대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당일날 바로 사표를 써버렸습니다. 그렇죠. 전통을 지킨 거예요. 네. 즉 검찰총장이 일반 상임위에 나가지 않다는 이걸 지킨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이원석 총장을 불러낸다. 이원석 총장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수사적인 사안에 대해서. 이거 완전히 길들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청문회 자체가 법적 근거가 취약한 걸 넘어서요. 거의 불법적인 청문회가 되는 거죠. 우리 헌법 65조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을 한 이런 것들이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. 그런데 지금 뭐 그 저기 뭐 탄핵 국민청원이라고 했는데 황당하잖아요 . 뭐 후쿠시마 오염수 그거를 뭐 방치했다는 둥 위안부 문제 제3자 변제 방안으로 해갖고 뭐 했다라는 둥 그다음에 확성기 틀어갖고 전쟁 위협을 높였다는 둥 택도 안 되는 .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게 되냐고요 탄핵 사유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청원 올라온 걸 가지고 이걸로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고 그 자리에 검찰총장까지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청문회 자체가 법적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거기 때문에 나갈 필요도 없고 나가서도 안 됩니다. 참 이 갑질이 정말 정말 심해도 너무 심하다 이런 말씀을 참 드리겠습니다. 자 뭐 요 사안은 아닌데 지금 아마 많은 분들께서 뭐 댓글로 올려주셔서 저도 처음 하는 거여서 지금 이제 살펴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떠서 요거 좀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오늘 심평 변호사가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왔어요. 나와서 뭐 이런저런 진중권 교수를 이제 까면서 왜 공개했냐고 그러더니 거기서도 본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기회를 빌려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김건희 여사가 진 교수한테 상의를 하고 조언을 구했던 그 시점에 저한테도 전화를 했어요. 그랬더니 진행자 그래요? 그런데 심평 교수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하지 않았고 했잖아요. 방금. 그런 것을 밝히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적인 예의를 무시하는 겁니다. 자기가 지금 했잖아요. 방금.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혹시 그 전화에 디올백 상황 관련된 김건희 여사 언급이 있었습니까? 진행자가 물으니까. 제가 그 내용을 다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당연히 들어갔죠.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억이 나는 것은 김여사가 그런 말씀하실 때 제가 단호하게 언급했습니다. 여사님 그것은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제가 딱 잘라 말씀을 드렸죠. 참 이 양반도 참 희한. 관종이에요. 관종. 제가 봤을 때는 관종이에요. 공개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왜 자기. 그러니까 진중권 공개했다고 까면서 물어보지도 안 거야. 안물안궁인데. 진행자인 김태현 변호사가 혹시 심평 변호사께서도 김건희 여사 전화받은 적 있습니까?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까? 아니잖아요. 진중권 비판하는 과정에서 물어보지도 않은 거 자기가 먼저 깐 거 아니에요. 그러놓고 진중권 깠다고 비판을 해요? 좀 이게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? 그리고 심평 이분이 그동안 이게 쏟아낸 말이란 게 정말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진짜 황당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. 맞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.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런데 왜 이런 사과들하고 이렇게 통화하는지 모르겠어요. 참 저는 참 감사합니다. 이게 지금 이런 게 자꾸 통화 오르면 말에 말을 점점 가고 또 이런 입사한 사람들 지금 자기도 통화했다 나도 통화했다 뭐 딱 또 이게 나설 거 아니겠습니까? 진짜 이 심평이라는 사람은. 아유 저런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좀 통화한다는 게 참 저희가 봤을 때도 참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.